내 노래 내 노래지만 내 노래가 아닌 것 같은 내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내 노래를 맞춰봐 이번 코너는 글로벌 서포터즈들을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오예! 하게 만드는 체리솔렛 앱 룰렛으로 입덕시킬 시간입니다 오직 아이돌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글로벌 퀴즈 코너 과연 체리블렛은 입덕게이트로 오픈하고 글로벌 룰렛들로 입덕영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체리블렛의 노래를 맞춰봐 그럼 앞에 다섯 글자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입 오직 아이돌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글로벌 퀴즈 코너 자 필리핀어 복음 들려주세요 나 이스무방 마히박스 여우사 아긴 오 좀 어려운데 진짜 많이 어려운데 지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언니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한 번 더 나 이스무방 마히박스 여우사 아긴 나 이스방벙 황방승승승 어떻게 알죠? 아 잠깐만 나 이스방벙 황방승승 그러면 네가 참 좋아? 속상한 їх반만 아 무릎 poderia 붙고 length bag만 나 이스무방 먹이 파그레이드 나 이스무방 먹이 파그사 아긴 무릎을 탁 치고 핸드업 핸드업이나 스탯업은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슬림픽으로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좀 비슷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리했어요 영어랑 첫 문제니까 가볍게 힌트를 쓴 아 좀 잘 생각해봐 첫 번째는 느낌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쓰자 느낌으로 확인해보자 한 명씩 말해서 다섯 개로 합시다 발굴해 탁구공 그럼 난 네가 참 좋아 저는 무릎을 탁 치고 저는 발굴해요 발굴 발굴 네이분 다 다르셨고요 무릎을 탁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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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탁 치고로 가시나요? 네 체리블네 무릎을 탁 치고 이야 무릎을 탁 치고 나는 왜 탁 치지? 아니요 괜찮아요 어떡하죠? 첫 문제부터? 어떡해요 이분들 첫 문제부터 정답은 무릎을 탁 치고 무릎을 탁 치고 여덟을 탁 치고 우와 무릎을 탁 치고 모바 무릎에 탁 치고 출국 far 오늘 너까지는 대신 단대, 이 친구를! 여러분 진짜 너무 운 좋게 잘 맞췄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테레블렛이 전체적으로 게임을 잘하네. 게임에 재능이 있네. 테레블렛이 잘하네. 왜냐면 이분들의 세계관이 게임이잖아. 장거리 미사일 유주입니다. 엄청나구만. 엄청납니다. 저희 긴장해야 될 것 같죠? 긴장해야 돼요. 지금 찬미씨. 저희 긴장해야 돼. 지금 한 번째 벌써 맞췄어요. 두 번째 글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좋아요. 덕. 덕으로 가시나요? 네. 이거 맞추면 이떡. 이떡.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도금 들려드릴게요. 바이올렛의 느낌이 설레는 느낌이야. 바이올렛. 귀여워. 바이올렛. 바이올렛. 예상하고 있어요? 힌트를 씁시다. 펜찬스. 펜찬스. 펜찬스 힌트. 펜찬스 힌트. 사용하십니까? 네. 체리블렛이 어떤 미션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를 통해서 사전에 룰렛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체리블렛의 펜찬스 힌트는 사랑의 영상통화입니다. 요즘 룰렛들이 체리블렛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서 투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미션은요. 바로 사랑의 영상통화 짤 미션입니다. 세리블렛 멤버 중에 어떤 분이 도전해볼까요? 지원이요. 보라언니요. 혜윤언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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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혜윤씨가 한번 가볼까요? 자.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동작. 아, 영상통화. 아, 영상통화. 영상통화했는데. разреш했어.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빅끔. 화이팅. 화이팅. 왜? 합박이에요. Environ, Loblie. 잠시만요. 좀 해라. 오는 거 너무하다. 아직 시작한 게 아니죠, 혜윤씨가? 이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00점! 안 되겠습니다. 메이씨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이씨가 응원해주려고 전화 건 거예요. 네. 여보세요? 아, 내일 진짜 시험이야? 오랫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 내일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 화이팅! 내가 응원할게! 사랑해! 잘했어. 잠시만, 이 뒷됐어요? 네. 액션. 룰렛 아파요? 아,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잠깐만, 이제 onto yourself. 저분은 비웃은 거 아닌가? 원래 아파요? 아,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빨리 !! 룰렛 오랜만이야! 어제 아파요? 약은 먹었고? 빨리 약은 먹었네요. 저기 웃는 건가요? 웃는 건가요? 이 클래스 어디 아픈 것 같아요 탈락! 너무 보고 싶은데 감기 걸렸어요 어떡해 아프지 마요 근데 아파요 약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나죠 감기 나죠 안녕 사랑해요 알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룰렛 분들은 만족하셨을 거예요 순수한 트리플레스 모습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죠 힌트를 줘야죠 그렇죠 한글 글자 수 제목이죠 제가 드릴까요? 몇 글자죠? 다섯 자입니다 니가 참 좋아 니가 참 좋아 알로하우에 알로하우에 니가 참 좋아 좋아요 좋아요 느낌을 듣고 다 소개를 합시다 니가 참 좋아라 알로하우에 나하고 내가 참 좋아한다는 걸 내가 참 좋아한다고 한 번 더 좋아해요 흰색이 예절해요 예절해? 난 설레 안돼 우리 힌트 하나 더 있어 응? 여기 힌트를 두 개 다 쓰셔도 되죠 그렇죠 두 개나 맞추네요 힌트 쓰다가 두 개 중에 하는데 힌트 드릴까요? 네 멤버 전체 동의해요? 네 누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오 힌트를 한 문제에 두 개를 쓰시네요 두 개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성대모사 3종 성대모사 3종 아하 이거 네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자 저희 FMC가 따라할 수 없는 성대모사여야 하고요 이 성대모사 3종 세트를 보여주시면 가사 중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저희가 이국음성으로 외쳐줄 거예요 태금이랑 강아지 성대모사가 맞네 그렇네 디테일은 약간 안정적이다 아 일단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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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단발머리에요 어? 이거 단발머리라고요? 단발머리라고요? 거짓말을 다시 해봐요 단발머리하고 그들 만나러가 뭔가 좀 자꾸 어색해요 어색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찬민 씨 하고 다시 하니까 결이 다르네. 단발머리 잘 들었고요. 회균으로 한 단발머리. 대단했어요. 이런 개인기 좋아요. 이런 거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다른 멤버들도 깔아주세요. 물개, 물개, 물개. 물개 한 번 해보세요. 물개. 물개 한 번 해보세요. 물개. 저기요. 저기요. 다시. 물개 가. 물개 가. 잘하네. 제일 잘하네. 나 바로 따라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성공. 빨리, 빨리. 동물원. 유주 씨가 뭐가 있어요? 동물원. 동물원이 있거든요. 동물원이 있거든요. 동물원이 된다고? 사육물의 동물원인가요? 손말이 동물과 사육사예요. 사육사? 손말이 동물과 사육사요. 양. 강아지. 물개. 모기. 모기. 모기요? 돌고래. 기니피그. 기니피그. 작다는 흔. 지니의. P. 기니피그가 그렇게 물어요? 시드를 키웠어요. 기니피그를? 체리블레 동물원으로 저희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럼 이걸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하자. 그러면 찬민씨가 어디 할래요? 이거 할게요. 오케이. 제가 그럼 앞에 거 할게요. 자, 저희 이구동성 힌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기! 하나, 둘, 셋. 기! 저기? 저기. 코코넛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 시이라고. 시? 저기. 저기였어요. 저기야. 코코넛 맞는거죠? 코코넛 아니야? 저기 코코넛나무?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 자, 니가 참 좋아부터 불러볼게. 이번엔 어렵다고요. 저기밖에 없지. 코코넛나나나나. 아니, 근데 찬민씨. 저기밖에 없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글자 할게요. 찬민씨가 뒷글자 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기가 나오죠? 기저우. 기저우. 그러니까 제발이 그만해요. 기저우. 기저우. 자, 체리블렛. 알로와오에. 선배님 정답 발표해 주세요. 알로와오에요. 맞다, 맞다. 완전 맞았다. 맞습니다. 기저우. 기저우. 정답입니다. 뭐였어요? 캐리블렛의 내 노래를 맞춰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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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이렇게 하는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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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성공. 이렇게 좋아한다고. 와사비? 어디서나 상쾌하게. 어디서나 상쾌하게. 광주아. 여기 어디서나 상쾌하게. 에이셜. 하이은이한테 드릴게요. 복수아맛이 나는 것 같은데. 소흡화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사육자 같아요, 하이은씨. 모자. 참 티먹이 좋구만. 진짜 상쾌하다, 맛있다. 맛있다. 아므데이그.